세계 최강의 미 해군 군함 한 척이 함정 수리를 위해 우리나라에 입항했습니다. 미국 군함이 우리에게 수리를 맡긴 건 처음인데, 80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전 세계 함정 유지 보수 시장의 본격적인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해바다를 항해하는 미 해군의 군수 지원함, 월리 쉬라오. 예인선의 호의를 받으며 거제 조선소 도크안에 정박합니다. 2009년 진수된 4만 톤급 군함으로 오랜 항해에 곳곳에 녹이 슬고 수리가 필요한 상황.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3개월 동안 정비를 마친 후 미 해군에 다시 합류합니다. 1949년 미군 퇴역함을 구입해 해군 전력을 꾸린 우리나라가 75년 만에 미군 함정을 정비하는 나라로 올라섰습니다. 이번 수준은 연간 20조 원에 달하는 미국 함정 유지 정비 보수 MRO 시장에 처음 발을 들여놨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조선업계는 전 세계 MRO 시장이 올해 80조 원에서 6년 후 1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치열한 수주전 끝에 이번 계약을 따낸 하나오션은 본격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지난 6월 필라델피아에 필리 조선소도 인수했습니다. 연간 약 80조 원 이상 예상되는 글로벌 함정 MRO 시장에서 이번 미 해군 정비 사업 진출은 새로운 도약의 큰 발판이 될 것입니다. 한국조선업과 방위산업이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영토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